그 다음에는 화이사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화이사교와 화법사교죠, 활교가 화이사교의 돈등 사교는 이 화인이에요 그래서 화이사교라고 하지요 돈등이라고 한 것은 돈, 점, 비밀, 부정입니다 그 사교는 이것은 화이사교니 세상의 약방문과 같단 말이죠 약방, 약처방과 같단 말이죠 동의보감이나 저접, 다른 데 보면 방약, 가편이나 재중심편, 그런 데 보면 약방문이 많이 나오죠 사물탕, 육미, 지황탕, 칩전대부탕 그렇게 약방을 적어놓은 것과 같은 거다 말이죠 세상의 약방문과 같으면 방자가 큰이죠 약 다음에 방자 찌자입니다 글자가 요새 약방이요 이 약방은 약을 파는 약방하고는 다릅니다 바람이 같아도 그 다음에 장등 사교는 시, 화법이네 장등이라고 할 때는 장통, 벼론 지금 천태 사교이라고 하는 그 사교는 화법이라 이름함이네 약의 맛을 분변함과 같습니다 약방문 보다도 약성 같은 거 약이 오미에 속하죠 인삼은 달고 창출도 답니다 쓰지만 황년 같은 것은 쓰고 말이죠 감초는 달고 또 산수육 같은 건 치고 하는 그런 맛을 오미를 다 구분한 것과 같습니다 병 잘 고치려면 병도 잘 가려야 되고 약성도 잘 가려야 되죠 그래야 병 고치지 않아요? 그러면 병 고치는 방법은 약방이고 그 약에 대한 성분을 잘 아는 것은 약미라요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총 정리할 때 다섯 시기로 분류를 했을 뿐이고 제대로 교우 종류는 화법사교와 화이사교에서 발교입니다 그와 같은 장등사교는 명화법이니 여변 양미라 여변 양미라 여시 등의가 작대기토 산재 광문이나 금이 대본하여 양록 강요하노라 그와 같은 의미가 광문에 산재하고 있으나 광문이라는 것은 천태지자대사 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태지자대사의 여러 가지 저서가 많습니다 대장경에 예를 들면 법화현의 같은 것 또는 법화 문구 같은 것 그 밖에도 저서가 많지요 법화경에는 투로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천태지자대사가 보리심을 바란 것에 대해서 또는 지관 같은 것도 이런 것 이런 것도 참 잘 된 책이라요 마하지관은 천태지자대사에게 최고 명작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마하지관 20권 이런 것쯤은 봐야 돼요 불교 좀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런 것도 안 보잖아요 조금 보고 그냥 잘한 것처럼 하죠 마하지관 마하지관이 대성지관이거든요 이게 천태지자대사 적어놓은 마하지관 20권이 참 굉장히 좋은 아주 그 불교의 진수 중에 진수만을 쏙 빼놓은 거예요 액기스 약에도 농축된 그런 액기스와 같이 출록이 된 겁니다 그와 같은 의미가 저런 광문 속에 넓은 글이란 말은 대장경을 가리킨 말이 아니라 천태지자가 말씀하신 써놓으신 글입니다 광범위함 넓은 글에 여기저기 산지하고 있으나 지금은 대본에 의지하여 대본이라는 말이 여기서 사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교에 의해서 대략 강요를 기록하느라 강과 요지요 강이라고 해서는 그물에서는 별이가 최고 아니오 그물 전체를 이렇게 별이랑 해서 가의 큰 밧줄입니다 그것만 잡아당기면 그물은 천코 반코와 쭉 따라오니요 요란 것은 여가 요입니다 옷을 들 때는 옷깃 요 자요 허리 부에 허리 요 자하고도 통하죠 가장 허리 위에 이렇게 옷은 여기를 잡으면 요를 걸면 되죠 그래서 요는 옷에 대한 요고 요를 영으로도 가지요 붙긴 영 자 요리영 요는 강 강이라고 해서 기강입니다 원래 기강을 확립한다고 가지요 기강과 요리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강요죠 그래서 사교의를 말한 겁니다 지금 천태 사교의만을 말한다 대본이 아니라 그거니까 대본의 의지에서 강요만을 대략 기록하느라 하니까 여기까지는 재관법사께서 천태 사교의를 서술하게 된 그런 내용을 대충 여서 서론적으로 말한 그겁니다 초변 오시오미와 그 화이사교하고 연후에 출 장통 벼론 호리라 처음에 오시오교와 아니 오시오미와 급자요 빛급자 및 화이사교를 분변하고 화이사교가 내나 돈전 비밀 부정하뇨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화이사교 하면 벌써 돈자가 딱 들켜라요 이는 돈이요 옛날에 도주 이돈이가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니까 그렇게 외화 부르면 제일 틀려요 중국의 큰 부자로서는 제일 부자가 도주 이돈이요 도주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돈이요 그러니까 여기 의자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돈, 점, 부정, 비밀은 화이사교로 기여가시라 그 말입니다 이돈이 같이 이돈이라는 사람 도주라는 사람이 춘추 전국 시대 범녀에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약천금을 해서 중국의 가장 이름난 고금의 이름난 부자라요 우리나라 예병천이 이상으로 처음에는 오시오미와 오시를 오미에다가 비유를 했죠 및 화이사교를 돈점 등 화이사교를 분변하고 그러한 후에 장통, 벼론, 화법사교 장과 통과 별과 원을 출하리라는 것은 출한다는 말은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이란 말은 뭐냐 기출한다 지출이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을 지적해 낸다고 끄집어 내가지고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것을 중국 사람은 지출할 출자 이렇게 테스도 이런 뜻과 같아요 그렇게 편리하죠 출자가 밝힐 명자와 같아요 뜻이 그 다음에 화이사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일 돈교라고 하는 것은 위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잘 표시했죠 위에다 돈교라고 썼죠 위에만 쳐다봐도 거기에 줄거리가 뭔가 하고 공간에 돈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음시고 제일 첫째 돈교라고 한 것은 화이사교 가운데 첫 번째가 돈교 아니요 돈이면 제일 좋은 거 돈을 얹어놓았어요 돈 다음에 점은 그 다음이요 그러니까 돈오점수 하면 돈오가 첫째 아니요 돈오성부라는 거 첫째 돈교라는 것은 곧 화음경이다 화음경이 초발심시 변경과 하니까 그게 돈교라요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청각을 내려오니까 처음에 발심할 때 성불하거든 그러니까 입지성불 돈오성불 바로 성불한 거예요 오래오래 삼 아성기업을 닦는 게 아니고 입지성불이고 돈오성불 돈이란 말은 단박돈자죠 올록돈 단박돈 또는 일시에 한꺼번에 드는 거 단박에 깨쳐가지고 부처가 드는 거 그것을 돈이라고 합니다 입지성불 이런지하에 돈망 생사 조사 선문에 그런 것이 돈이란 말은 조사들의 한세 법문을 떡 한마디 들을 때 이런지하에 돈망 생사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네가 아주 복진 사람들이죠 이런지하에 법문을 한 번 척 들을 때 생사를 돈망하든 죽고 사는 거 다 잊어버려요 근기가 아주 수승한 사람은 척 할 때 알아뿌리죠 목격도전입니다 장자에는 그걸 이렇게도 표현했죠 목격을 하면 눈으로 착 볼 때 도가 그대로 도가 열려서 도가 착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목격도전 장자 담아경에 처럼 그와 같이 이런지하에 그야말로 참 돈망 생사를 한 거죠 무라 돈망 바보가 돼가지고 무라 돈망 되거나 무의식 상태로 무라 돈망이 되어서는 될 것이 없고 정신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바보 등신도 아니고 수면에 든 것도 아니고 무기공에 떨어진 것도 아닌 차원에서 주관과 객관 이건 주관이죠 이건 객관이고 무라를 한꺼번에 다 잊어버려요 양망 돈망 단박에 다 잊어버려요 그런 그러한 그 깨달음을 얻는 그게 바로 돈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갖경에 나와있죠 이환직각 영문 점차라 환만 떠나면 곧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환만 마음속의 헛개비 그것만 떠나면 곧 부처란 말이에요 각이란 말은 또한 점차가 없다 온갖경 사국입니다 단박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환직립 부작방편 앞에 그리 이거죠 사국에 저기에 떠붙였잖아요 환인 줄 알면 곧 떠나버려요 환인 줄 아는데 활에 끌려서 험한 짓 할 것이 없잖아요 험한 줄 알면 바로 험한 것을 떠나버린다 이환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편을 지을 게 없어요 여러가지 수단 방법 방법을 이모 저모로 이렇게 저렇게 방편을 지을 필요 없이 환인 줄 알 때 바로 그냥 떠나가지고 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을 떠나면 곧 부처니 깨달음이니 또한 점차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돈이죠 그래서 온갖경을 돈이라고 하지요 온갖경을 돈교라고 합니다 온갖경을 온갖경에 말하기를 돈교 대승 입니다 온갖경을 온갖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돈교 대승 육조단경에서 육조신임이 내가 말한 이 법문은 돈교 대승 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음경만 돈이 아니라 사실은 온갖경도 돈입니다 능험경도 돈이고 능험경에도 바로 알면 여의주가 바로 어디에 없어지지 않은 줄 알았다면 바로 여의주는 그대로 있다고 했죠 그리고 능험경에 보면 바로 그것이 깨달아서 성부를 하지 하루 금경 수증 일이요 어찌 애써서 말이죠 수증할 게 뭐있노 말이죠 능험경에 이 말이 나오죠 금경이란 말은 애써서 한 겁니다 금경 그야말로 각곡 끝에 아주 굉장히 수그럽게 말하죠 녹은 고골 녹은 녹은 고골 할 것 없이 바로 바꿔서 징득 하는 거지 이건 금경이란 말은 녹은 고골이요 녹은 장자에 나온 문장인데 정맥소에서 보면은 녹은 고골을 금경이라고 한 거라요 금경이란 말은 아주 때와 살이 닳도록 애를 쓴 거죠 그렇게 해서 닦아 징득할 게 없다 말이요 바로 보리가 본래 있는 줄 알면 열애장 요진여 승인 줄 알면 바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험경도 돈교입니다 능험은 일승 원실이며 원돈 시기라 능험경이 일승 종실이며 이게 바로 능험경입니다 능험경은 이렇게 위대한 경이라 일승교는 하암경이나 마찬가지죠 하암경이 일승교인데 일승교에서 종교며 실교 법화경은 종교 아니요 종교며 진실한 열반경과 같은 실교며 원교와 돈교가 아주 나침반이다 시기라만 가르치는 능험경이 그런 거니까 능험경도 사실은 본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능험경은 모르잖아요 천태지자대사 능험경은 못 보셨어요 40년 동안 40년 후에 백 몇 년 후에 다 왔죠 천태지자대사 40년 동안을 능험경 오기를 기도를 했는데 서쪽을 향해서는 기도를 했지만 천태지자대사 때는 능험경이 세상에 전해진 오뎠죠 그 후에 당나라 중종 칠룡 월년 때 관자밀제가 중국으로 일항타고 와가지고 번역했잖아요 제일 돈교라는 것은 곧 하음경이니 종 부 시 미등하야 등명 유돈이라 부와 시와 미 등에 따라서 돈이 된다고 이름을 얻입니다 부란 것은 부처님이 경을 말할 때 3장 12부 있죠 하음 부 법화 부 열반부 하죠 어떤 체급 부류를 분류할 때 부라고 하죠 12부 같은 부입니다 9부 경전이 9부경으로 된 것도 있고 12부 경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 부요 그전에 법화경의 부부가 나오죠 개경 응송 수기 풍송 자설 그것도 나오고 치비부가 나옵니다 그런 부입니다 그런 부와 치는 노곤신이 무슨 법화신이 하는 이는 오미 가운데 유미나 낭미나 생수 축수 제호미 다 적어버리지 오미를 에이 해석 계약 offices 여기서는 이렇게 오미를 말한 겁니다 우유에 대해서 우유의 다섯 가지 우유가 질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다르죠 술도 탁배기가 있고 또 청주가 있고 그놈을 더 정화시키면은 정발시키면은 또 소주가 되죠 그것과 같이 기름도 석유에 골탄해서 붙어서 경유로, 석유로, 시발유로 그것도 질이 다르죠 그것과 같이 우유가 맨 처음이 우유고 그다음에 우유에서 탁한 타락으로 된 것, 야쿠르트처럼 그렇게 뻑뻑한 우유로 된 것이 낭미고 그건 운물, 생 운물 숫자든 우유에서 고급, 청, 맑은 우유 그러니까 여기는 하암시다 말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다 설명해버렸죠 하암시고, 여기가 폐대하면 돼요 여기는 방등시, 여기는 반야시, 잘 아시네요 여기는 법화시, 열반시 재호라는 것은 최고급 우유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기 어려운 것 그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는 장관들 일본에 주문해서 우유 원료 조그마한 병에 아주 굉장히 많은 고가로 우리 돈으로 한 요만한 병에 몇십만 원 주고도 사다 먹잖아요 그와 같이 가장 고급 우유라요 재호, 그러니까 법화열반 그게 이제 법화경, 열반경 같은 게 재호와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오미로 분류를 한 겁니다 부와 시와 이웃, 뜻의 등에 따라서 돈이 된다고 이름한다 하암병은 부로보나 치로보나 이로보나 58교 중에 돈교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단박에 성불하는 그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도리를 성불하신 진리, 그 법문을 그대로 막 고개 향기거든 하암경에서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상대방 수준을 보지 않고 당신이 깨달으신 당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다 말씀하신 그 법이라서 그는 돈교가 되죠 그러니까 가미가 없는 젖과 같이 시간적으로 보면 하암시지만 맛으로는 하암경이 재호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맛은 재호라 해서 하시단 하암시가 시간적으로는 우유가 맨 처음에 나올 때니까 다음 시는 맛으로 재호미입니다 재호바시요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처음이라고 해서 유시로 보지만 최고의 경전이고 최고의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재호에 해당돼요 이른바 소위 여래가 초성정각하시고 재정멸도장의 41위 법신대사와 토론 그렇게 다르세요 그 숙세 근숙 천룡팔부가 일시 유효하야 여운 농월 이르니 이 시에 여래가 현 노사나 신하사 설 원만 수다라 하시니 고원 돈교라 돈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암경은 돈교를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여래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여래는 서가여래시입니다 서가여래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정각산에서 성부를 할 때가 정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6년 고행 후에 성부를 하신 거죠 정멸도장에 계실 적에 정멸도장은 부처님이 정멸의 열반의 진리를 터득해서 도리장이 바로 정멸도장입니다 도리장 지금 붙다가야 거기서 도를 이루었다 해서 정멸 열반을 얻었다 해서 그걸 정멸도장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정답을 해도 될 것입니다 도리장 그 일도 그zia